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돼요. 말하는대로 결혼을 하려면 결혼도 하고 재물 재물운도 괜찮고.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토끼띠네요. 안녕하세요. 산신할매당입니다. 이번에는 토끼띠분들 선생님이 또 2021년에 대박나는띠 중 하나를 뽑아오셨어요. 토끼띠분들의 2021년 신축년 운세가 어떤지. 돈 관리를 잘하고 조심해라 그래서 막 돈이 그만큼 들어오는 만큼 나갈 수도 있으니까. 돈이 많이 벌긴 벌어도 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. 잘 지켜야 돼 토끼띠는 돈을 잘 지켜라. 그러면은 선생님 나이대별로 또 여쭤볼게요. 이제 23살 되는 우리 토끼띠분들. 바쁘네요. 많이 바빠요. 바쁜만큼 좀 성과도 있을까요. 좋은 일이 있어요. 좋은 일이 있어요. 고속도로 같아. 운이. 어린 나이여도 운세가 좋나 보네. 운이 좋으니까 뭐든지 하면 돼. 좋네요. 그 다음이 이제 35세죠. 35세 되는 우리 토끼띠분들.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돼. 하려고. 생각을 했던 거나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은. 쭉 밀고 나가도 좋다. 네. 35세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. 직장을 다니고 있을 나이잖아요. 네. 이분들은 직장이 있어서 뭐. 좋은 부분이 또 있을까요. 승진이라든지. 승진은. 35세는 조금. 올해는 그냥. 바쁜 바쁘게만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다. 하는 해우년이에요. 그냥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. 승진은 좀 다음 해로도. 매년에 내후년을 미루고. 바쁘게. 해야 할 일. 안 해야 할 일을 잘 가려서 하라고. 하는 해우년이에요. 오케이. 좋겠다. 그 다음 이제 47세. 토끼띠분들. 47세가 제일 좋아. 와 박삼 쳤지. 47세는.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돼요. 아 진짜 그냥 하는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구나. 말하는 대로. 뭐. 결혼을 하려면 결혼도 하고. 재물 재물운도 괜찮고. 재물운도 괜찮고. 예. 일과 사랑 뭐 두 마리 토끼를 진짜로. 잡는 토끼 띠네요. 예. 그럼 47세 분들이 그렇게 선생님이 다 너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. 예.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? 조심해야 될 것은. 저기 비뇨기과를 조심해라 그랬어요. 비뇨기과를 좀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병원을 좀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. 건강검진을 하면 되지. 그거야. 조심해라 그게 나와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59세예요 선생님. 네. 59세 토끼띠분들은 또 은세가 어떤지. 59세도. 에. 소 신축년하고 합의가 되니까. 신축년에 뭐 할 일을 해야지.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. 그냥. 정도껏 해가면서 일을 찾으면 돼요.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. 과하게는 하지 말고 정도껏 찾으면서 해라. 해야 할 일 따로 있고 안 해야 할 일을 잘 가려서 해라 그거지.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. 네. 그렇지만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수야. 그만큼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. 이럴 때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면 그것도 좋아요. 산. 고향 산천에 가서 산신에다가 뭐 이렇게 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걸 지내봐라. 네.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일이 더 잘 풀리지. 이유. 그렇죠 출발. Busan Mega. Busan han estuv 지옥에 너무 많이 읽었나요. 감사합니다. Dani 가기